실제 학기가 시작했을 때 각각의 주차에다가 어떤 컨텐츠를 넣는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L은 이제 무딜 기반의 학습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학습관리 시스템들과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학습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야 되는 학습활동을 차례대로 쌓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과제를 내고 나서 그 다음 과제를 내고 토론을 한다던가 학습을 경험해야 되는 순서대로 교수님께서 또 조교 선생님들께서는 그 자료나 활동을 큐레이션 하듯이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습방법이 어렵다던가 아니면 이제 순서는 다르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가이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이거 보고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1주차 해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이렇게 기본값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번 주차에 학습 목표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교과목 안에서 어떤 챕터를 다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톱니바퀴 버튼 편집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교재를 반드시 준비하게끔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교재를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번 주차에 해야 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들어올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이지만 교재를 이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주차부터는 뭐 챕터 2를 다루고 뭐 단원명 같은 거를 제가 하나 뭐 예시를 들어서 쓰자면은 뭐 교수 체제 설계에서 이번 주 학습은 클립러닝으로 진행됩니다. 자, 사전학습 영상을 사전학습 콘텐츠를 반드시 학습하고 오프라인 수업에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차마다 학생들이 뭐 이번 주차에 배우는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 단어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뭐 아까 앞에서 저희가 개요 부분에서 함께 했던 것처럼 뭐 미디어, 동영상을 넣는다던가 이미지 파일을 넣는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이드를 했다면은 실제 활동을 한번 넣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활동을 넣기 위해서는 이 자료 및 활동 추가라는 이제 버튼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학습 활동과 강의 자료 이렇게 크게 두 분류를 해놓았는데 위에는 이제 학생들이 진행하는 활동이고 아래에는 어떤 전달해야 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 부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용하는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에서 파일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파일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목으로 전달할 것인지 저는 뭐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파일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파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맥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탐색기가 보이지 않아서 조금 혼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파일 선택에서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파일 선택 눌러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윈도우를 이용하고 계실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워드 파일, 문서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고 파일 업로드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은 일단 건드리지 않은 채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자료라는 이제 이 파일이 하나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을 누르면은 이렇게 파일이 내려받아지게 되고 이 내려받은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 옵션을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이제 파일이나 뭐 이런 자료나 활동 같은 것들을 이제 복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학생들이 바로 파일을 내려받도록 하였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글 파일일 수도 있고 ppt 파일이나 pdf 문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서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소프트웨어나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뷰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런 것 없이 학생들이 이 웹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동 다운로드로 되어 있던 이것을 팝업창으로 바꾼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방금 이것을 바꿨는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서를 제가 방금 올렸기 때문에 아직 변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변환이 되냐면은 학생들이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없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뷰어로 바뀌게 되고 만약 이것이 ppt나 pdf일 경우에는 이 왼쪽에 이제 슬라이드 내비게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러서 문서를 이제 페이지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tml5 표준으로 이제 변환을 해갖고 학습자들이 뷰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서의 규격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 한글과 같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오피스 문서들을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설명드리지 않은 옵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다운로드 허용이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방금은 이제 다운로드 허용이 예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아니오로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눌러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보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가 있었는데 방금 전까진 여기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뷰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뭐 개인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는 게 더 편하다고 한다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 다운로드 금지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 웹 뷰어를 통해서만 이 문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어떤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술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래의 그런 내려받은 기관이나 사용자의 메타 값이 아래에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는 있지만 내려받을 수는 없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전달하더라도 캡쳐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자료를 복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최소한 그 문서 자체가 이제 유포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폴더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한 번에 한 개의 파일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더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하지 않고 폴더를 통해서 파일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만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더를 눌러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 동시에 등록을 했을 때 이렇게 트리 모양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으로 동영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만한 그런 영상이 있을 때 이 동영상 모드를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차 도충학습 영상 이렇게 한 번 제목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동영상 선택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없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영상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인데 만약에 한 번이라도 영상을 올릴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개인 컨텐츠 뱅크에 쌓인 영상들은 내년도 아니면은 다음 학기 아니면 현재 학기에서 다른 수업에 가서 따로 또 업로드하실 필요 없이 바로 불러와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 업로드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동영상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dd File 버튼을 누르고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맥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윈도우를 이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탐색기가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스타트 업로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레스바가 진행이 다 된 것을 확인하시면 이제 영상이 방금 올린 영상이 여기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눌러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다가 제목과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냐하면은 다음번에 이 영상을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에다가 저는 이게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테스트 영상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동영상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값이 들어간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온라인 출석부를 이제 설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별도로 학습기간 이런 것들을 뭐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제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네, 영상이 이제 등록이 되었고 학생들의 이 영상을 눌러가지고 네, 지금 이게 컴퓨터 설정상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제 크롬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플래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을 해주시면은 그 사용하시는 OS나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런 오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실 때에는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물음표 아이콘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방금 올린 영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올리는 것에 이제 또 새롭게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서 또 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주차 보충학습 영상2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여기에 가지고 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네, 이 영상을 한번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별도로 내려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유튜브 URL을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유튜브 업로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에서 이 유튜브 페이지가 갖고 있는 어떤 제목이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롤링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바로 동영상 업로드만 해주시면은 이제 이것을 학습자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CMS 안에서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공유 버튼이 있는데 이 공유 버튼은 이제 뭐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인베디드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제 강의 자료 활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강의 자료 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이 영상을 등록을 했는데 몇 개의 강좌에서 이용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자막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플레이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한글과 영문 자막 파일을 올려주시면은 학생들이 이제 영상을 볼 때 아래에서 자막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자막 파일을 등록을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태그를 이용해서 그 입력할 줄 아는 사용자께서는 여기다가 입력을 곧장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방금 올린 유튜브 영상을 눌러보고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방금 올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출석부를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아까는 온라인 출석부에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방금 오리엔테이션이라는 1주차에다가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출석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학생들이 목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이제 주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방금 올렸기 때문에 학습을 한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X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이 학생을 눌러서 들어가보면 네 1주차 보충학습 영상이라는 것을 네 이게 2분짜리 영상인데 90%를 봐야 되니까 뭐 한 1분 54초 정도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출석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단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이 아니라 이제 내림으로 해놨기 때문에 1분 54초를 봐야 되는 경우엔 이렇게 1분으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1분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총 학습한 시간은 얼마이고 여기에 만약에 학습한 기록이 있을 경우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봤는지 앱으로 봤는지 PC를 보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동으로 출석을 인정해주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눌러서 출석을 인정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취소를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2주차에서 지금부터 그럼 학습활동 이제 추가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과제 한번 그럼 제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시고 과제 안내를 이제 뭐 여기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분량은 얼마인지 뭐 과제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해도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교수님들께서 뭐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명세가 명확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문서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첨부 파일을 이용해서 과제 안내를 전달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 기간 설정이 있는데 시작일시, 종료일시, 차단일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시는 설정한 날짜가 되어야지만 그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폼과 그리고 제출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료일시는 공식적으로 과제를 이때까지 내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명시하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7월 5일까지인 이 과제를 어떤 학생이 7월 7일에 냈습니다. 그러면은 뭐 과제가 이틀 몇 시간 몇 분 늦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할 때 교수자나 이제 조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7월 8일 23시 59분 그러니까 딱 7월 8일까지만 과제를 받겠고 7월 9일부터는 아예 제출할 수도 없게끔 하겠다 그럴 때는 이 제출 차단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과제를 낼 수 있는 폼이나 버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과제를 이런 에디터를 통해서만 받을 것인지 첨부 파일로 받을 것인지 이제 대부분은 첨부 파일을 통해서 받으시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시고 팀과제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절 검사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20점짜리 과제다 그러면은 이제 성적 탭에서 과제 점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누르면 강의실 메인으로 가서 2주차의 과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눌러보면 그러면 이 강의실에는 학생이 10명 있는데 8명이 과제를 냈고 4명이 채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제가 4명만 사전에 채점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평가에 들어가 보면 먼저 학생들이 낸 과제물을 내려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첨부 파일로 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과제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눌러서 과제물을 압축해서 내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해서 내려받을 수 있고 이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학생 이름 그리고 과제명 이런 순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파일이 내려받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채점이 이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채점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점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해보면은 100점 만점에 점수가 몇 점이고 왜냐하면 이 과제는 100점짜리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여기로 워크샵을 진행했던 강의실로 돌아오면은 2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점수를 일괄적으로 빨리 입력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 빠른 채점이라는 옵션을 켜게 되면은 체크박스를 넣게 되면은 이 폼 위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변경된 사항 저장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학생들의 점수가 저장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점수를 입력하는 폼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과제 점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과제를 입력하게 되면은 여기에 과제를 낼 수 있는 첨부 파일 폼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단에 본인이 과제를 제출을 했는지 며칠 일찍 제출했는지 아니면 몇 시간 늦게 제출했는지 이런 정보가 나오고 교수님께서 또 조교 선생님들께서 입력해 주신 점수와 피드백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평가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버튼도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URL을 알더라도 그것에 접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 내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한 번 해드렸고 이제 이 터니딘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과제 표절 검사를 이용할 때는 이 모듈을 이용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터니딘이 해외 솔루션이기 때문에 해외 DB에 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술 자료나 과제 표절 검사를 할 때는 이 터니딘을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제 2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 물음표 버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시작일이 언제고 마감일이 언제고 이 터니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절 검사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무조건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절 검사한 결과와 점수 이런 것들을 언제 알려줄 것인지 이제 이 게시를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터니딘으로 된 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터니딘 모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유사성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유사성이 높은 이유는 제가 여기다가 테스트로 넣은 과제들이 다 이제 기사 같은 것들을 발췌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임학생이라는 과제물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란 과제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 오리지널리티를 보면은 이 학생의 24% 정도가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출처는 이 블로터라는 인터넷 기사에서 찾았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그레이드 마크를 이용을 하면은 여기다가 점수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뭐 70점이다. 그럼 70점 입력을 해주시고 코멘트를 입력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 코멘트를 끌어다가 여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표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문구를 넣는다던가 이 그 터네딘을 이용해서 뭐 어노테이션이나 이런 코멘트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으면은 방금 입력한 값이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 했던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도 표절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표절 검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밈체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표절 검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대학교 기간 내에 쌓여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표절을 검사하게 되고 터네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있는 DB에서 표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게시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부분에 공지, 질의응답, 자료실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요 부분에 추가적으로 게시판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서 게시판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개요 부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주차에도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게시판에 타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게시판이 있고 공지 게시판, Q&A 게시판, 조별 게시판, 1대1 게시판, 익명 게시판 이렇게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지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나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적으로 조교도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 조교나 교수자만 강의실 안에서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 게시판에 쓰인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으로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Q&A 게시판은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별 게시판은 만약에 팀을 나눠서 팀 프로젝트를 활성화했을 때 조별 게시판을 만들게 되면 각각의 조언들끼리만 활동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싶을 때 1대1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교수자 입장에서 이 게시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여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학생들은 본인이 쓴 글만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는 본인이 쓴 글과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 글 그것만 보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의 글을 여기 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익명 게시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익명 게시판에서 한번 글을 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쓸 때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뭐 닉네임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빈칸으로 둘 경우에는 익명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에 누가 썼는지는 이제 교수자나 조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익명으로 어떤 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 봐야 할 때 그럴 때 익명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게시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주차 뭐 게시판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뭐 여기에서 있었던 어떤 없는 새로운 유형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게시판인데 게시판 위에 이제 가장 상단에 위치하는 공지글을 허용하도록 뭐 이런 옵션도 할 수가 있고 게시판에서 작성한 글을 sms로 확인하도록 이제 알리는 그런 메시지를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옵션 이런 옵션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글을 쓸 때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게시글이 등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sms를 전송할 수 있는 등 이런 기능 등도 이제 옵션에 따라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 게시판 타입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커스터마이징 된 게시판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토론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 활동을 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토론 같은 경우에 그 의견에 모두 피드백을 주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이런 토론 같은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서 조직을 하면은 토론을 이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어떻게 토론을 전달할지 먼저 제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보일 제목을 전달을 해주시고 토론방에도 유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형식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자나 학생 모두 다 이제 주제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글을 몇 개 이상 몇 개를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글을 들어가게 되면은 교수자나 학습자가 서로 이렇게 회신 방식으로 서로의 의견에 이렇게 답변을 다는 이런 토론방 일반적인 토론방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토론 외에도 1인 1주제 형식이라는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유교수라는 아이디로 글을 하나 남겼더니 새로운 주제를 이제 등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개의 주제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이제 1인 1주제 토론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독 주제 형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론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토론방을 개설을 하고 그래서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주제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토론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 명확하게 그 세부 주제를 정해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단독 주제 형식을 고르신 다음에 토론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론 주제를 간단하게 적을 이제 토론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런 단독 주제 방식의 토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단독 주제의 토론 방식은 들어왔을 때 주제글을 쓰는 버튼 없이 교수자가 바로 여기다가 중심이 되는 아주 세부적인 주제를 정해주고 학생들은 여기다가 이제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이 토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제글을 추가하거나 그런 방법 없이 아까 여기 제목과 설명을 입력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하고 학생들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답변을 달게 되는 게 단독 주제 토론의 특징입니다. 그 질의응답 형식이라는 토론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교수자가 이렇게 주제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밑에 답변을 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의응답 형식 토론은 본인이 다른 학생들의 글을 보려면은 본인도 글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적극적인 토론 활동을 기대를 하였는데 첫 번째 토론 글을 작성한 학생이 토론 글을 성실하게 또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갖고 글을 하나 썼는데 나머지 밑에 있는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복사해서 어순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단어 몇 개만 바꿔가지고 토론을 이제 이어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 질의응답 형식 토론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 학생이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을 보려면은 이 학생도 글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글을 쓰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질의응답 형식 토론의 특징입니다. 이제 블로그 형식이라는 토론이 있습니다. 블로그 형식 토론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장 최근에 쓰여진 어떤 포스트 아니면은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한테 회신이나 답변이 달린 그런 포스트가 가장 상단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 글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덱스에 모든 토론 글의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정리되었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자나 아니면은 조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토론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모바일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게 하고 싶다. 모바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갈 때 페이지에 이제 덱스가 길어지면은 좀 그게 느릴 수도 있고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블로그 형식 토론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시면은 바로 이제 토론방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토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전면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때는 이 주제에 대한 토론 이런 링크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답변을 달아서 이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리하면은 학생들에게 노출될 제목을 써주고 설명 부분은 비워두셔도 괜찮은데 단독주제 형식으로 이제 토론을 만드실 때에는 여기에 쓰는 주제가 그 핵심이 되는 이제 세부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제 형식에서는 반드시 이 설명을 이제 입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 중에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퀴즈라는 것은 어떤 이것을 뭐 시험으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학생들의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뭐 도구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챕터2 학습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퀴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시작일자와 뭐 종료일자 이런 걸 정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시간 제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3분 안에 풀어야 된다든지 5분 안에 풀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됐을 때 현재 내용까지를 자동으로 제출되도록 이제 디폴트 값이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옵션에 따라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한 페이지에당 한 페이지당 문제가 몇 개씩 나타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의 앞뒤로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 네 뭐 피드백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옵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매뉴얼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퀴즈 모듈을 같이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추가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퀴즈를 들어가서 이 퀴즈 편집 버튼을 눌러도 되고 만약에 이 퀴즈 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버튼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더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왼쪽에 고급 설정 밑에 있는 이 퀴즈 편집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버튼이 일단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편집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다 문제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은행이라 하면은 이 강의실 안에 이미 문제를 만들어 놨으면은 문제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만들어놓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신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장 많이 쓰시는 몇 가지 유형만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OX형, 진위형 문항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분류명은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오늘 만들었는데 다음 학기나 아니면은 내년도 수업에서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문제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제 퀴즈를 아직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항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를 만든 교수자나 그 조교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문항이 무엇인지 제목을 입력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챕터2 퀴즈 001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교과목을 또 가르칠 때 챕터2에 대한 퀴즈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OX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OX를 즉 OX 진위형 문항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참이기 때문에 그 참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몇 점짜리 문제인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2점짜리 문제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을 골랐을 때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지 거짓이라고 했을 때에는 뭐 어떠한 이제 학습상태 정보를 수정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2 퀴즈 001이라는 제목의 퀴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 섞기를 눌러주시면은 문제가 많을 때 이제 문항을 섞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1번 문제가 어떤 학생에게는 뭐 10번 해가 있고 이렇게 문제 순서가 학생마다 이제 다르게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위형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답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분류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네 이렇게 했고 이것도 2점짜리 문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답안이 영문일 경우에 이 대소문자를 구분을 해서 답을 체크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답안이 서울인데 답이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 단답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자가 직접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직접 채점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안을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답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뭐 같은 답안을 가지고 다 똑같은 답인데 여러 개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정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50점 정도의 점수를 인정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점수 반영 비율을 50%로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단답형 문항인데 그 단답형 답안에 뭐 학생들이 띄어쓰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헷갈리실 때에는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단답형 문항을 수동으로 이제 채점하는 그런 불편함이 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답안을 인정해줄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선다형 문항 한 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분류명을 써주시고 선다형 문항은 이제 여러 개를 이 중에 고르는 그런 문항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보기 형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 이렇게 답안이 되는 거에다가 100%를 주고 나머지에는 없음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보기 순서 섞기를 누르게 되면은 어떤 학생에게는 이 서울이라는 답안이 1번에 있는데 어떤 학생에게는 2번, 다른 학생에게는 3번, 4번 이렇게 위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답일 경우에 답이 맞았다, 오답일 경우에 답이 틀렸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학생이 이제 갖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피드백 같은 것도 문항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문항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항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서술형이 이제 대부분 이제 주관적인 어떤 그런 답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채점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항을 할 수 있고 그 입력할 수 있는 그 칸이 몇 줄인지 그리고 어떠한 텍스트 편집기로 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치형이나 계산형 이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들께서 각각의 전공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짝짓기형이 기존에 없었던 문항 그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랑 뭐 도시를 이렇게 있는 문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이고 뭐 이렇게 이제 짝이 알맞는 그런 문항과 답안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항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중에서 뭐 하나를 고르고 이중에서 이렇게 고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짝짓기 문항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점짜리 문항을 이제 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성적은 이제 기본적 아까 이제 10점이라고 처음에 해놨었는데 이것을 20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20점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네들 문제가 지금 각각 다 합치면은 이제 10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다 맞은 애는 10점이 20점으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걸 최고 성적을 5점으로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체가 10점이니까 다 맞았을 경우에 이제 5점으로 환산되니까 한 문제당 이제 점수가 2분의 1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를 여기서도 줄 수 있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문제인행에서 어떠한 문제를 갖고 오든 이 점수를 몇 점으로 환산할지 여기서 이제 정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문항들의 합이 10점이기 때문에 그냥 10점으로 놓는 것이 뭐 일반적이고 가장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은 한번 퀴즈 미리 보기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퀴즈를 더 추가적으로 문제를 넣고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여기 퀴즈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퀴즈 미리 보기를 눌러서 응시하기를 눌러보면 네 아까 제가 이제 문제를 섞기를 옵션을 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여기 아까 제가 시간 제한을 걸어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네 아까 서술형 문항 냈었는데 이런 텍스트 칸으로 아까 여기 이제 이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서울이라는 이 답안을 1번에다가 놨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4번에 놨던 것 같은데 그 답안을 이제 섞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1번에 있던 게 여기 오고 이렇게 다 섞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학생의 입장이 돼서 한번 문제를 풀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본인이 쓴 답을 검토 완료를 누르면 학생이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것이고 이 결과를 보실 때에는 여기 있는 결과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눌러서 뭐 지금 본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값이 안 나오지만 결과는 여기서 볼 수 있고 이제 응답을 누른 다음에 질문 문장과 응답으로 한 다음에 보고서 보기를 누르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도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답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로우 파일로 엑셀 파일로 이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퀴즈에 대해서는 네 거의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